왕에 대해서 쭉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떤 왕들은 굉장히 짧게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고요. 또 어떤 왕들은 길게 그런데 성경에 개인의 신앙이나 사역이나 활동에 대해서 희승여만큼 길게 기록한 분이 많지는 않아요. 당위시라든지 또 바울 이런 분들 외에는 되게 짧게 짧게 기록하고 있는데 희승여왕에 대해서는 굉장히 길게 성경에 많은 부분들을 할애해 가면서 기록을 하고 있다. 그것은 하나님이 희승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희승여가 백성들과 함께 범죄, 화목죄를 드림으로써 예배가 회복됐다. 그러니까 그의 선왕이었던 아하스왕은 하나님을 떠나니까 예배가 망가진 거예요. 우리가 보면 이건 개인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 가정도 마찬가지, 어떤 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떠나면 제일 먼저 망가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예배 생활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은 이미 그의 신앙이 망가져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신앙 생활이 망가지면 제일 먼저 오는 것 중에 하나가 예배 생활이 제대로 안 된다. 그래서 범죄, 화목죄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오늘 세 번째 시간에는 1절 보세요. 뭘 했는가? 30장 1절에 보면 30장 1절 그리고 5절로 갑니다. 30장 1절 시작. 히스게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문화세의 편지를 보내요. 예탈림 용호와의 천에 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용호와를 위하여 뭘 해? 6월절을 지켜라 라고 왕이 명령을 내렸어요. 그 다음에 5절도 보면 그렇습니다. 5절 시작. 드디어 명을 바라여 부엘 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반포하여 일제히 열 설렘으로 왔소. 이스라엘 하나님 용호와의 6월절을 지켜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히스게아의 선왕이었던 아하스뿐만 아니라 이전에 있던 왕들이 그 중심의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6월절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6월절이 아주 기억 속에서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히스게아가 시작한 것이 6월절을 지키는 운동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6월절을 지키기 위한 준비 크게 보면 준비 그 다음에 경과 그리고 결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보는데 준비하는 과정을 한번 보세요. 2절입니다. 2절 첫 번째 준비 과정 어떻게 준비했는가? 2절 시작. 왕이 백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으로 더불어 옳지. 고다 줄거놓으세요. 의논하고. 첫 번째 과정이 의논하고. 그 다음에 3절 2는 성결케한 제사장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한 거로 그 청완대에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로 4절에 보면 왕과 오원 회중의 이의를 선의 여겼다. 다 그랬어요. 6월절을 온 백성들이 다 지키기를 계획했던 히스게아가 이제 그 의도가 좋았지만 그 6월절을 지키기를 원하는 그런 계획을 그냥 일사분한하게 밀고 나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그 중간 지도자들을 다 모아서 의논을 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그것을 선의 여겼다 그랬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 그럽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는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꼭 1위 때 보내는 것과 똑같다.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다고 그래요? 지혜가 필요하다. 뭐처럼 순결하라고 그래요? 비둘기처럼. 뭐처럼 지혜로우라고 그래요? 뱀처럼. 뱀은 순발력이 있거든요. 뱀의 지혜를 배워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히스게아가 거대한 거국적인 6월절 회복운동을 하면서 히스게아가 백성들에게 중간 지도층을 불러서 이렇게 의논했다고 하는 것은 그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는요. 두 가지 다 필요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의논해서는 안 될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일들을 다 의논하면 안 된다니까요. 모든 일들을 다 의논하면 제가 모든 주의 일이 다 의논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노헤미아에서 보면 노헤미아가 예루살렘에 올라왔어요. 예루살렘에 와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그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야 되는데 어디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70년 만에 다시 왔기 때문에 그래서 밤에 몰래 말을 타고 가요. 말을 타고 가서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해요.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가서 말 타고 가서 예루살렘에 한 바퀴 휘익 돌아와요. 그리고 와서 그 일을 진행했던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의논하면 안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모든 일을 다 의논하면 어떤 때는 사단이 틈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중요한 일을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또 대법원의 경우는 의논하는 게 맞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의논했다. 중요한 일을 할 때는 의논했다. 분명히 그렇죠? 2절에 보면 방백들과 예루살렘에 모은 휘중으로 더불어 뭘 했다고 해요? 의논, 방백이란 말은 중간 지도층을 얘기하는 거예요. 중간 지도층과 의논했다. 이런 경우는 이게 보편적인 일들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는 의논을 해야 돼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단이 항상 개입을 하기 때문에 이 일을 딱 분별을 해야 돼요. 이것을 의논해야 하는가? 이것은 의논해서는 안 되는가? 이거를 순발력 있게 분별을 해서 의논해야 할 일은 우리가 딱 오픈하고 의논을 해야 돼요. 그래서 힘을 다 모으고 생각들을 모아서 지혜롭게 해야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아, 이거는 의논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경우에는 그냥 성농의 감동을 받고 그냥 가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이해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옛날에 어떤 분이 저에게 아주 굉장히 참 힘들게 했던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이 힘들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목사님이 단독으로 독단으로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목사님이 자기들하고 의논 안 하고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이 굉장히 저를 아주 힘들게 했던 적이 있었어요. 왜 목사님이 의논 안 하고 왜 재직기 때 의논 안 하고 목사님이 독단적으로 하느냐 그래서 제가 한번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 어떤 것은 의논해야 되고요. 어떤 것은 목사님이 성농의 감동을 받고 그냥 하는 것도 있습니다. 어떻게 매번 재직회를 모아서 의논하고 그러면 재직해서 하지 말자 그러면 그 중요한 일을 못하는 거네요. 그랬더니 그렇게는 하네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는요. 어떤 경우에는 순발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노헤미아처럼 아무한테 얘기하면 안 돼요. 제가 경험한 발언은요. 아주 중대한 일을 할 때는요.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를 안 합니다. 안 해요. 그 일이 드러나고 그 일이 잘 진행될 때까지는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진앙이 될 때 그때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마귀가 틈을 탑니다. 이 중요한 일에는요. 마귀가 꼭 틈을 타서 아주 일을 그르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영적 리더들에게는 분별이 필요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뱀같이 지혜로우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히스기아 왕이 지혜롭게 자란 거예요. 왜냐하면 유월절이라는 게 혼자 지키는 게 아니거든요.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전 백성이 다 지켜야 되는 거기 때문에 백성들과 더불어 의논한 것은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유월절 회복운동을 하는 과정. 경과. 경과. 아까는 시작 준비고요. 두 번째는 유월절 회복운동을 하기 위해서 경과. 어떻게 준비했는가. 5절입니다. 5절입니다. 시작. 드디어 명을 바라여 부엘사업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반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용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교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그랬고요. 6절부터 9절까지 쭉 가면 이 보발꾼들이 가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 한번 보세요. 6절. 시작.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을 쫓아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레.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용호와께로 뭐라고 그래요? 돌아와라. 지금 이 보발꾼들이 왕의 명령을 받고 가서 하는 얘기가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런 거예요. 그래야면 저가 너희 남은 자기로 돌아올 것이다. 7절. 시작. 너희 열정아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마라. 너희가 그 열정의 하나님 용호와께 범죄한 고로 용호와께서 멸망에 붙이신 것을 너희가 목동한 그런 즉 너희 열정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마라. 그러면서 9절도 보면 너희가 돌이키면 우리가 돌이키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셔서 자비로우셔서 우리 얼굴을 우리에게 돌이킬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보발꾼들이 가서 여러분 오세요.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가르침을, 영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오십시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영적인 그러니까 6월절 회복운동이라는 게 단순히 절기 지키는 게 아니에요. 영적 회복운동. 영적. 영적인 회복운동은 6절 말씀체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영적인 회복운동이지 우리가 어떤 무브먼트 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가끔 보면 무슨 종교개혁운동 무슨 무슨 운동, 무브먼트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무브먼트는 일시적인 거지 지속적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형식적으로 무슨 개혁을 하고 그래도 안 됩니다. 아무리 형식으로 해도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여전히 개혁은 되지 않는 겁니다. 진정한 개혁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영적인 돌이킴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이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조직과 아무리 다른 뭐를 다 바꿔도 여전히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900, 몇 년이죠? 1907년, 1907 하잖아요. 1907년 평양에서 일어났던 영적 부흥운동 캘리포니아의 아조사에서 일어났던 영적 부흥운동 이런 부흥운동을 보면 무슨 큰 거대한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그게 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한 사람으로부터 회계가 시작되었던 거예요. 그냥 몇 명이 모여서 회계운동하다가 이것이 커져서 그게 영성운동이 된 거지 무슨 크게 뭘 붙이고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닌가 진정한 회복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운동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각자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돌아오신다. 8절에 보면 우리에게 차비와 은혜를 발이 베풀고 하나님이 돌이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언제나 꾸짖지 않으시더라고요.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언제나 받아주시고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이전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시더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자. 우리 찬양하는 CCM에 보면 돌아가자 그런 찬송이 있죠. 황미선 사역자님. 그거 어떻게 합니까? 저건가요? 저게 돌아가자 그런 찬송인가 봐요. 그다음에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거기 보면 6월절 회복운동의 결과를 한번 쭉 보면 10절로 갑니다. 세 번째. 6월절 회복운동 이렇게 선제 시작을 했는데 10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보부할꾼들이 가서 사람들에게 다 말합니다. 여러분 돌이킵시다. 하나님께 돌이킵시다. 그래야만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셔서 돌아오실 것입니다. 싸움하겠잖아요. 그다음에 결과. 이거는 이제 반응이라고 해요. 반응. 그러면 보부할꾼들이 가서 중국에 가서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러면 백성들이 다 아멘하고 돌아왔느냐. 그렇지는 않다. 이거예요. 10절. 30장 10절. 3장. 보부할꾼이 에브라임과 문하세 지방 각성에 두고 다녀 수골론까지 이뤘으나 사람들이 저희를 뭐 했어요? 초롱하고 비웃더라. 이게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왕의 명령을 받고 보부할꾼들은 오늘날 말하면 전령들이에요. 전령들. 가서 왕의 명령을 대신해서 막 전달하는데 얼마나 좋은 일이냐고. 이게 얼마나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영성운동인데 얼마나 좋으냐고. 시작. 얼마나 좋으냐고. 옆에 저한테 하지 말고 옆에. 얼마나 좋은 일이냐고. 시작.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 영적인 이 좋은 선한 일에 사람들이 비웃는 거예요.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예요. 누구를. 그 보부할꾼들을. 당신들이나 아시오. 어떻게 조롱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럼 뭐 당신들이나 하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조롱하고 비웃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11절 12절 시작. 옳지. 이런 게 중요한 겁니다. 이런 걸 우리가 접속자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접속자를 잘 보셔야 돼요. 일부의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나. 영어성교에 보면 이 그러나가 우리가 보통 벗이잖아요. 그런데 벗이라는 단어를 안 썼어요. 뭘까요? 네버덜레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뜻이에요. 참 번역이 멋있어요. 네버덜레스 이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보발꾼들을 일부의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입니다. 11절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셀과 문하세와 수볼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경비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모아서 감동시키사. 그래서 감동시키사. 초일호왕과 방백들이 영어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열심히 진행했더라. 그랬어요.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100% 찬성이라는 게 없어요. 100% 찬성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면 예수님의 열두 제자가 100% 찬성했어요. 그 중에 한 명은 마귀예요. 한 명은 마귀였다니까. 가로녀다. 그 중에서 정말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 그대로 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예수님이 쓸만한 사람은 세 명이 있더라고요. 세 명. 누구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제 생각이에요. 꼭 그런 건 아닌데 예수님이 그래도 중요한 시점에 정말 중요한 시점에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고 따라올 사람은 딱 세 사람. 베드로, 야고보, 요한. 항상 나사로를 살리러 가실 때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리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헬몬산에서 자기 변화되시는 것을 보여주실 때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리고 하셨어요. 항상 중요한 시점에는 예수님이 꼭 세 명만 데리고 가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모든 일에 다 100% 찬성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러나 네버덜렛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접속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버덜렛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그 일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했다. 아멘. 하나님의 선한 일에는요. 반드시 방해꾼이 있어요. 10절.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조롱하고 비웃더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지만 인간들이 모였기 때문에 항상 여기에는 방해하는, 반대하는 세력이 있어요. 선한 일에. 모두가 다 찬성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절대로 낙심하면 안 돼요. 포기하면 안 됩니다. 포기하면 우리는 마귀에게 쥐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쁨하신 일을 하는데 이 마귀가 그러는 걸 말해요. 마귀가 사람을 통해서 방해하고 반대하는 거를 그 말에 그런 일들의 그런 역할에 우리가 걸려가지고 선한 일을 포기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포기한 거나 같다. 그래서 갈라데아스 6장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선을 행하다. 시작. 너희가 선을 행하다. 아니, 거기밖에 몰라요. 다 외워요. 시작.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다시 펴봐요. 갈라데아스 6장 9절.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피곤치 아니하면 그런 말씀 있죠? 9절. 우리가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이르네. 뭐 한다고요? 거둔다. 피곤치 않다. 그 말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선한 일이라도 오히려 선한 일에 사단의 방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믿어지고 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름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이 일에 때로는 조롱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때로는 비웃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걸려들지 말고 우리가 피곤하지 않으면 낙심하지 않으면 뭐가 이래요? 때가 이르네.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끝나야 돼요. 8시 넘었기 때문에 참 감사해요.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앞에 나오셔서 나누고 하는 분들은 없어요. 다른 데 없습니다. 내가 미국 뉴욕에 가서 보고 배운 건데 이게 미국에도 보면 큰 교회 이런 교회는 말이에요. 오전에 하더라고. 우리를 배워가지고 저쪽에 서빙고에 있는 그 교회는 오전에 하더라고. 오전에. 저한테 배운 거예요. 목사님이 그거. 사실은 아니에요. 자기가 그냥 한 거예요. 우리가 오늘 6월절을 회복하는 운동 이건 뭘 회복하는 운동이에요? 영성후보 예배 회복 운동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예배가 회복되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고 드리는 그 예배는 어떻게 보면 그냥 겉으로 드러난 경건한 예배일 수는 있으나 우리의 중심이 빠진 예배일 수가 있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예배자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기 우리를 우리가 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추구합니다.